뭐야?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선생님이 1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총정리해보는 골든벨 형식의 수업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등만 샛들의 쿠폰 2장 주도록 하겠습니다. 샛들의 쿠폰 2장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은요 아메리카노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레모네이드를 먹으려면 2장이 필요해요. 샛들의 쿠폰 2장. 자 감성을 한번 질러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주간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 들어주세요. 한 번에 들어주세요. 안 되는 친구. 자 정답은 자아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반성하는 행위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반성하는 행위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반성하는 행위 자아 성찰입니다. 자아 성찰만 맞습니다. 네. 네. 자아 성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는 자신의 각 시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아에 대한 통합된 생각이나 태도 자아에 대한 통합된 생각이나 태도 자아에 대한 통합된 생각이나 태도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입니다 좀 걸러지겠네요 지금 그러면 7개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 지금 이 손 들은 사람만 해야 되겠다 이 손 들은 사람 동양의 이상사회와 서양의 이상사회 두 가지를 쓰세요 네 조가서에 나오는 동양의 이상사회와 서양의 이상사회 두 가지를 쓰세요 자 하나 둘 셋 여기는 떨어졌고요 저희 대동사회 이상국가입니다 이상국가 이상국가야 땡 그럼 3명 세틀의 쿠폰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의 자유, 정의, 평등의 기반임을 인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해는 세계인권선언은 분명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First your first part peloylen 해주세요 주혁이 혼자 맞았습니다 주혁이 혼자 맞았네요 ja 어떻게 맞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하여 남주혁 친구가 완전히 탑이 되었습니다. 박수! 남주혁 친구가 아주 정확한데요. 공부를 잘했겠어. 남주혁 친구가 3일 만에 모으는 걸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모으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